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로는 그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렘의 흉년이 들자마자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평소에 그리워했던 모합을 향하여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기회의 땅 베들렘을 등진 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모합으로 향했던 이 엘리멜렉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먼저 픽하고 모합당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이렇게 해서 일생을 끝내는데 그 일생 동안 그가 남긴 발자취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는 오르바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합을 떠나 베들렘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바가 중도에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르바가 왜 그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아주 다소곳한 성품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자기도 모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눈앞에서 픽하고 쓰러져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드나가 두 아들까지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재물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드나가 자기의 건강과 젊음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 인물은 루시입니다 모합 출신인 이 루스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홀로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런 그림을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이 길 위에서 각각 남기는 발자국들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렘에서 모합을 향하여 내려갔고 그곳으로 끝이었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베들렘을 향하여 떠났으나 중간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함께 모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베들렘으로 되돌아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모합을 떠났고 그리고 베들렘에 이르렀습니다 이 네 형태의 발자치들은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각각 남기고 있는 발자치의 샘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네 종류의 발자치 가운데서 어느 종류의 발자치와 가깝습니까? 어느 종류의 발자치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이 발자치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이 남기는 발자치의 샘플입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어떤 발자치를 남기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길 위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만났기에 이들이 각각 다른 발자치를 남기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 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발자치를 남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고 재물까지 다 사라지고 젊음과 건강까지도 다 빼앗긴 한 노세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울기력조차 없이 지금 주저앉아 낙심천만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여인이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남편을 데려가시더니 큰아들도 데려가시고 작은아들까지 데려가시고 재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재산까지도 다 빼앗긴 지금 사라져버리고 건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건강도 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십니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주십니까? 이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서 6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살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하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살랑살랑살랑 불우는 바람결에 소문이 하나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이 건너 건너 건너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냥 바람결에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 앞에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제로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던 곳은 바로 모합입니다 있던 곳에서 이 여인이 과감하게 나와 베들렘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모합에서 베들렘으로 향하는 이 길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돌아가라 돌아가겠나이다 돌아오려 하여 돌아왔더라 이런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만 히브리용 원어를 살펴보면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슈브 슈즈가 아니라 슈브입니다 연속적으로 이 슈브라는 소리가 계속하여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소리들을 찾아 언드라인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소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맨 처음 슈브는 6절에 처음 나옵니다 6절에 슈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6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언드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 모여 오려 하여 잘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7절 돌아오려고 역시 어디로 돌아오려고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슈브가 있습니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닌가 계속 베들레헴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모합입니다 모합 모합입니다 같은 슈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돌아가겠나이다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과 7절과 10절은 똑같은 슈브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지금 끌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모합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3대 1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길에 들어선 나오미와 룩과 오르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쯤에 이르렀습니다 11절부터는 어떠합니까? 다시 슈브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모합입니다 모합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되돌아가라 이것도 역시 슈브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모합입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 등장합니다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슈브 슈브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모합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역시 모합입니다 5대 0입니다 중간쯤에 이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까? 모합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크게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모합입니다 전체를 살펴보아도 6대 3입니다 여러분 모합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모합으로 돌아가 모합이 더 좋아 모합이 살 길이야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귀에 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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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합이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여러분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보면 23장 23절에 보시면 저들이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또 헤롯도 이 소리가 이긴 쪽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도록 내던진 것입니다 소리가 크면 이깁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과 언젠가 서초동에서 누가 소리가 크냐 경쟁을 한 번 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커야 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 앞에 오르바라는 여인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쪽에 진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길은 끝나지 않았고 슈브라는 소리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1절을 주목하십시오 21절에 다시 슈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 베들레헴 22절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 등장합니다 돌아왔는데 이르렀더라 이 말은 원어로 돌아왔더랍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대 1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슈브 슈브합니다 모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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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6대 6 팽팽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슈브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슈브라는 소리를 어떤 사람은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소리야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슈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음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소문으로 역사하십니다 신발 소리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신발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면서 소문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남현수부터 명인되었던 자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무시를 당하고 있던 그 명인이 그 명인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 앞에 이 명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때 이 앞을 볼 수 없는 이 명인이 예수님의 신발 소리가 더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명인은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얼마나 소리를 질렀기에 주의 사람들이 핀잔까지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이 명인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서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까지 내려가시는 겁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드리려는 키가 작은 삿개오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삿개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아마 나이가 꽤 됐을 것입니다 세리장이니까 그런 사회적 위치를 다 무시한 채 높은 나무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상하게 그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느라 오늘 밤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구요 열도회를 혈유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혈유병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병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그때에 그녀의 귀에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갈 수는 없어 이 몸으로 예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깃을 내가 한 번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고서는 사람을 해치고 그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옷깃을 만진다고 해서 나에게 느낌이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구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과 모습과 생각에 주님께서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녀가 드디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신발 소실되시며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이상한 소문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은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슈브슈브슈브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 소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베들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렘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사람은SE